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일본의 보수 우익 정치인들이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 정서를 선거에 유리하게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전략적이고 의연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인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초 보수 성향의 아베 총리가 재집권하면서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고 야수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하는 등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과 행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달 17일 아베 정권을 첫 평가할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역사 왜곡은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독도 문제를 ICJ 국제사법재판소에 재소화하겠다며 고집을 부렸던 일본 정부가 또다시 선거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같은 주장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 YMCA가 마련한 독도 문제 세미나에서 외교부 관계자는 독도는 이미 역사, 질의,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로 결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독도 문제의 배경, 근본 원인은 일본의 식민지수탈, 한반도 침탈에 있고 그런 국제법적 문제 이전에 역사적 정의의, 정의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저희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이미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게다가 일본의 에도 시대, 메이지 시대의 관찬문원까지 대한민국의 영토로 밝히고 있음에도 일본이 자국 영토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독도 문제의 가장 바람직한 해결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이 스스로 독도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예상되는 도발에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다만 독도 도발 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국제법적 정당성을 뒷받침할 권한의 행사와 역사 자료의 꾸준한 확보를 통해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주권이나 관할권, 입법, 행정, 사법에 대한 권리가 합법적으로 행사가 되고 그런 합법적인 정부 권한의 행사가 축적이 되어서 단순히 독도는 우리 땅 해가지고 홍보하는 게 아니다. 특히 일본 그리고 외국인들한테 왜 독도가 우리 땅인지 라는 식으로 내용을 담은 홍보를 해야 되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는 한미 상후방위 조약을 활용해 독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색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1954년 체결된 한미 상후방위 조약 제3조에는 행정지배하에 있는 타 당사국의 영토가 무력 공격을 받는 경우 자국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정해 공동 대처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를 근거로 미국이 일본을 압박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반성 없는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독도 영유권 도발이 또다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인기에 영합하는 즉흥적 대응을 자제하고 일본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편 최근 잇따른 일본 정치인들의 위안부 망언에 대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는데요.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시민단체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는 지난 18일 일본 정부가 가미도모코 공산당 의원의 위안부 관련 질문에 대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를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일본 정부는 당국자나 공적인 인물이 역사적 사실을 부정한 것에 대해 반박하라고 요구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하시모토 도로 오사카 시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일본 유신회는 참의원 선거 공약에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사실을 밝히고 일본의 존엄과 명예를 지키겠다는 내용을 넣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국가가 조직적으로 위안부를 강제 연행한 증거가 없다는 하시모토의 주장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대다수의 교단이 2단으로 규정한 다락방에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2단 해제를 결정하면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신대와 총신대, 고신대와 서울신대, 합동신대 등 신학교 교수 110명이 한기총을 비판하면서 2단 해제 취소와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참여하신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이승구 교수를 모시고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부분의 교단에서 2단으로 규정한 이 다락방, 한기총이 나서서 2단이 아니다라고 결의를 했는데요.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인지 경과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2011년도에 대신 측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개혁 측에 속해 있는 개신대학원대학교와 관련되어 있는 교단에서 다락방 측을 영입을 하여가지고 한기총에서 거기도 정상적인 교회에 속해 있는 곳이다라고 선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우리 교수님들이 100여 분, 또 그때 150여 분이 이것이 앞으로 한국 교회에 나타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다라고 경고한 바가 있었죠. 그 위험성은 뭐냐면 2단이 2단이 아니고 정상적인 교회인 것처럼 한국 교회 안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려했던 바가 이번에 현실로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기총이 앞장서가지고서는 한기총 안에 2단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그 안에서 자기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다락방 측이 2단이 아니다라고 2단을 해제하는 선언을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걱정하면서 한국 교회 전체가 제대로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러한 한기총의 2단 해제 선언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을 하도록 된 것입니다. 이 한기총은 여러 교단이 회원으로 모인 연합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기총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이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사실 어떤 집단이 2단이라거나 또는 2단이 아니라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각 교단 안에는 신학대책위원회 또는 신학위원회 또는 2단 대책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미 여러 차례 여러 교단에서 다락방 측이 2단이고 2단의 혐의가 굉장히 농호하다 그러한 선언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락방 측이 2단이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는 각 교단의 신학위원회나 2단 대책위원회로부터 검증받아서 공식적인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생략한 채 한기총이 자기들의 신학위원회 또는 2단 대책위원회를 통하여서 이러한 주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한기총이 이렇게 어떤 집단을 2단이라고 선언하거나 2단이 아니라고 해제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 입장에서 또 교단의 정치적인 입장에서 분명히 하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주요 신학교 교수 110명이 이 문제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나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총신, 합신, 고신, 장신,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 웨스터미트신학대학교 다양한 학교의 교수님들이 합하여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110명이 주장했을 때는 14개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더 많은 교수님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어서 이제는 25개 신학교에 속해 있는 여러 교수님들이 동일한 입장에서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입장에서 이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같은 입장에 동의하시고 한기총이 이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모든 교수님들이 힘을 합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번 성명서를 통해 밝히신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한기총이 이와 같은 선언을 한 것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기총은 이와 같은 것을 사과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한기총이 어떤 집단을 이단이라고 하거나 이단이라고 해제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을 이단 옹호자라고 하는 일과 같은 일들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번 다락방 사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한기총이 몇몇 특정한 이단들을 이단이 아니라고 선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에게 우려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한국교회 전체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한기총은 이와 같은 것을 하지 말고 오히려 한국교회 연합을 도모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선언의 골자였습니다. 이 성명에서 요구한 대로 한기총이 태도를 바꾸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이에 대한 대응책도 좀 고려하고 계신가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앞장서서 뭘 할 수는 없겠죠. 우리들이 말하는 것은 원칙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한국교회의 어르신들과 한국교회의 여러 교우들이 힘을 합쳐서 그런 여론을 형성하여서 실제적인 일들은 그와 같은 분들이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선언했던 교수님들은 계속해서 문제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정말 한국교회 전체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은 결국 한기총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한기총의 신학적인 입장, 성경을 그대로 수호하고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의 구원을 강조하는 그 입장을 다 찬성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한기총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선언한 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여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일들은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진 교단의 지도자들이 좀 더 나서서 한기총을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제가 세 가지 말씀만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지난번에 110명이 선언을 하였는데 같이 동참하고자 하는 교수님들이 더 많아져서 이제 좀 더 많은 분들이 같이 선언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 안에 바른 신학, 바른 신앙이 분명히 있도록 하는 일에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하려고 하는 한국교회의 모습 그것이 첫 번째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잘못되어진, 아주 명백하게 잘못되어진 이단들을 분명하게 이단으로 드러내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있어서는 이단들이 교단 안으로 들어와서 마치 이단이 아닌 것처럼 하는 일들을 해내고 있고 그런 일에 아주 효과적인 일을 한 것이 이번이 다락방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단들을 분명히 분별해내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에 가까운 생각들이 정통교회 안에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일반적인 잘못된 분위기와 잘못된 사상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이단들의 주장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왜 다른지를 잘 분별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의 교우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바른 방향을 가져 나가기 위해서 잘못된 이단들을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고 이단에 가까운 사상이나 운동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도록 하는 일에 모두 힘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한 마리 미꾸라지가 우물물을 흐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교단들의 연구와 결의를 무시한 한기총의 다락방 이단 해제 결정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은데요. 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나섰으니 이제 한기총의 반응을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이제라도 한기총이 교회 연합기관 본연의 자세에 맞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기대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총회가 오는 23일 북한 선교주의를 앞두고 북한 선교의 중요성과 기독교인의 사명을 담은 총회장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손다릭 총회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사명에 헌신하기로 다짐하자며 북한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평화통일을 이루는 방안에 대해 손 총회장은 분단현실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과 분단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 분열을 먼저 회개해야 한다며 남한사회와 교회 안에서 치유되고 화해하는 역사가 우선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 총회장은 이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예배 환경과 경제적 궁핍의 회복,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예장통합총회는 정전 60주년을 맞은 올해부터 광복 70주년을 맞는 2015년까지를 민족의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을 위한 3년으로 선포하고 오는 24일부터 광복절까지를 특별 기도기간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제9차 정기총회에서 서연교회 김경원 목사가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한목협은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제9회 정기총회를 열고 서연교회 김경원 목사를 새로운 대표회장으로 선출했으며 한국교회의 일치와 갱신, 사회를 향한 섬김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임 대표회장인 강남교회 전병근 목사는 명예회장으로 추대됐고 상임총무에는 시운성교회 이성구 목사가 연임됐습니다. 함께 진행된 대15회 전국수련회에는 실천신대 은준관 명예총장과 연세대 박영신 명예교수가 강사로 참석해 한국교회의 미래와 목회자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으며 한국교회의 연합과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번 한목협 전국수련회는 한국교회 목회자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진행됐으며 15개 교단 소속 300여 명의 목회자가 참석했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더 이상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상대로 낸 5개 집회 금지 통고 혈역 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5개 집회 금지 통고로 노동자들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쌍용차 범대위의 대한문 앞 농성에 대해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라며 5개 집회 금지 통고를 한 바 있습니다. 범대위가 이에 반발해 혈역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더 이상 대한문 앞 농성을 이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쌍용차 범대위 측은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중단 없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천주교회 부재 130명이 지난 18일 이웃종교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대한이수교정로의 통합총회를 방문했습니다. 부재들은 WCC 제10차 총회를 위한 한국교회의 준비 상황과 기독교 신학교육, 예배 예식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동성애 입법반대 국민연대가 고등학교 교과서 생활과 윤리에서 동성애를 옹호해 기술한 부분을 수정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단체는 교과서에서 동성애 찬반 논리가 균형있게 서술되지 않아 교육적으로 적절치 않으므로 관련 내용을 수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CCM의 대부로 불리는 그레안 캔드릭의 새 프로젝트 앨범 워십 듀엣이 발매됐습니다. 앨범에는 매트 레드맨, 폴 발로시 등 현존하는 최고의 CCM 아티스트들과 공동으로 작업한 10곡이 담겼습니다. 에너지 정의 행동이 오는 7월과 8월 전력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호에너지 강사 양성 심화 과정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전력 수급, 전기요금, 전기 예비율 관련 강좌 등으로 전문 지식을 함양하고 원자력 발전의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날씨입니다.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지나겠고요. 제주도의 경우에만 장마전선의 영향을 계속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따라서 제주 지역은 비가 오다 오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다시 무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한편 전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으니 항해나 조업을 하는 선박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대전 2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춘천, 광주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1.5에서 3미터로 점차 높아지겠고 그 밖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남은 한 주 그리고 주말에도 30도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장마전선은 다음 주 수요일쯤 다시 북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